안녕하세요 워런버페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장마감을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이익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런데 2009년, 10년, 11년 이후에 박스피로 들어갔을 때 박스피 속에서 주식의 디커플링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익이 급감하고 엄청난 손실을 발표를 했었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당시에 해양플랜트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삼성엔지리어링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90% 납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비롯해서 바이오 기업들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온다. 내년도에 큰 경기 침체가 온다. 지금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느 쪽이 이익이 나고 어느 쪽이 이익이 급감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우리 최일호 상무랑 낭붕재훈 주임하고 체크를 해보지만 확실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꺾이면서 또 정부의 그런 대중 견제 정책 이런 거에 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실적이 꺾이면 이제 확 주가가 다시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는 매크로다든지 경제 이슈보다는 실적에 체크를 하나 실적에 집중해서 보시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매크로는 뭐 제가 다 꼼꼼하게 챙겨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실적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 중에 3분기가 무섭다. 상장사 절반. 실적 전망 하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채풀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미국도 보면 올해 들어와서 다행스러운 건 S&P500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플러스 6% 정도 이익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단지 주가만 S&P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7.7% 그렇게 빠져있는 거고요. YTD로.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EPS 추정치가 플러스 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 난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는 거죠. 미국도 이익이 하향 조정된 기업들이 반도체가 많았고 우리도 반도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섹터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약해 보이는 이유라는 거. 그리고 참고로 반도체는 기가 막히게 이익이 떨어지는 걸 거의 6개월 전부터 선반영을 하는 그런 선반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과거 2015년, 2018년도에 이익의 선반영에서 움직였던 걸 말씀을 쭉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분기 한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상장사 영업, 3분기 영업이 전망치가 쭉 나오는데요. 작년 3분기가 57조 9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전체가 아니라 지금 정권사 실적 추정치가 3개 이상 정권사에서 최소한 3군데 이상이 커버를 한 상장사 226곳의 평균 추정치입니다. 전체 상장사가 아니고요. 226개 회사만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3분기가 57조 9천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5조 정도는 나올 거다 했다가 지금 8월 말에 53조 5천억으로 더 줄었습니다.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한 8% 정도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3분기니까 7, 8, 9 이제 9월달 한 달 남았는데 추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로트케미칼이 무려 87% 급감을 했고요. 고물가발 비용 급증한 역량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업황 부진의 게임 반도체 타격이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 전망치 하향 조정된 주요 상장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로트케미칼이 7월 말 대비해서 8월 말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1,440억에서 189억으로 줄였습니다. 펄어비스가 129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28억 금호수규가 3,695억에서 3,139억 LG전자가 9,788억 예상했다가 8,889억 LG전자가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나쁘지 않았던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 이익 추정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조 1,351억에서 1조 726억 그리고 HMM이 2조 7,142억에서 2조 5,871억 이렇게 되어있고요. 3분기 실적 전망치를 조정하는 프리 아, 프리죠. 프리 프리가 아니라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산적한 대내 악재들로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 하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절반이 넘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전 대비 나라진 반면에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된 상장사는 3곳 중 한 곳에 불과하다. 3분의 1은 상향 조정되고 3분의 2가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네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 이렇게 추정치를 제시한 국내 상장사 226곳 중에서 123곳 54.4%가 7월 말 대비 8월 말 예상 영업이익을 낮췄네요. 높인 곳은 84개사 37%에 그쳤고요. 그 이유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비용이 늘고 경기 침체로 수요 위축이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역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금오 석유 관련돼서 하반기 석유화학 업계의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베인의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도시봉쇄 등의 다른 공급망 경세 전 세계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제품 전반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게임업종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컴투스가 93억에서 45억 넷마블도 410억에서 211억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게임업종의 주가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서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반기 신장 모멘텀이 가시화될 수 있는 업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도체에도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전반치를 13조 5,536억으로 해서 13조 5,514억으로 소폭 뭐 겨우 22억 낮췄네 SK하이닉스는 3조 1,699억에서 3조 999억으로 한 700억 낮췄고요. 유진테크 마이너스 51% 원익 IPS 마이너스 27% SFA 반도체가 마이너스 22% 정도로 이익 추정치가 낮춰졌다고 합니다. 남대종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중국 수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미중관계 악화의 역량이 국내 반도체 업체의 실적 악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6월 말을 기점으로 반도체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항공 2차전지 지주회사는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높아졌고요.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대한항공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7월 말에는 3,900억 원이었는데 한 달 만에 5,700억 원으로 46%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에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49% 늘어나고요. 자동차 부품업체 SL이 37%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다. 자율사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지주회사인 환화가 31%, SK도 11%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랐다고 합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실적 추정치는 1분기 어닝시즌 마지막 주에 가장 높았고 이후 하향 조정이 이뤄져서 현재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3분기와 4분기 어닝시즌에 하향 조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베어마켓 랠리가 끝났다. DX, 디지털 전환을 DX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친환경, 우량주에 장퇴해볼까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주식투자는 비즈니스를 구매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한 말이다. 버핏을 비롯한 투자 대가들은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의 장기투자로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주식주가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죠. 긴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치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럴 땐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란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 흐름 속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미국 S&P500 지수가 5.5% 하락을 했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울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그때 얘기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증시는 사거리 연속 지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침체의 우려도 역량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경제는 에너지 난, 금리 인상, 내수 위축 등의 역량으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경기 선행지수로 꼽히는 PMI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8월 미국 제조 PMI가 51.3으로 예상치 51.8보다 낮았죠. 서비스 PMI는 더 안 좋습니다. 44.1로 전월 47.3보다 하락해서 2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종만 NH투자정권의 기업팀장은 미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상단이 제한된 박스권 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목별 주가 차별의 흐름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DX 선두기업을 찾아라.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때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는 기업은 주가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DX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는지가 안정적 우랑주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DX, 디지털 트랜스퍼드 아니고 뭐죠? 익스체인지?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DX는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며 이를 선도하는 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이 대표 주자로 꼽힌다. 아마존닷컴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동시에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1등이죠.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각종 기업, 금융회사 등의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AWS 사업 매출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는 여전히 33%나 증가하네요. 전세계 GDP 성장률이 2%, 3%씩 이러는 와중에 33%나 증가하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죠. 델타항공, 라이엇게임즈, 브리티시 텔레콤 등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덕분인데요. 영업이익률도 29%에 육박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미국 증시 불황으로 연초 대비 떨어져서나 최근 2개월간은 16.7%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대형 헬스케어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DX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다는 평가다. 해당 기업의 성장동력은 자회사인 옵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원격 의료 및 컨설팅 서비스를 개인 고객 병원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옵텀의 2분기 디지털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7% 늘어난 450억 8천만 달러였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앞세워 올해 순위 가이던스를 204억 달러에서 206억 달러로 올렸다고 합니다. 한투에 이제 채보은 연구원이 얘기한 건데요. 주가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 4.3% 올랐고요. 2개월간 1.3% 올라서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는 와중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왜 상승하는지 방금 이런 디지털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익도 오히려 204억 달러에서 206억 달러로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식시장의 폭풍에도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기업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인플레이션 감축부 시행으로 인해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ESS 수소산업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대표적 기업으로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 회사인 테슬라 ESS 시장에서도 지금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정용 ESS 제품인 파워 월이네요. 월.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떨어졌으나 최근 2개월간 22% 오르며 반등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서 액면 분할 이벤트가 끝났고요. 지난번 신문 읽어봅시다. 제가 뉴스 봅시다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죠. 액면 분할 전까지 강하다가 액면 분할 이후에는 좀 약한 흐름이 늘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월급처럼 따박따박 박스피 피난처에 떠오른 월배당 ETF 채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으면 돈은 또 이 변동성과 리스크를 좀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따박따박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회사나 그런 금융상품으로 돈이 이제 옮겨가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 증시가 박스피에 갇힌 모양새다. 미국 긴축 우려 확대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에 따른 변동성에 노출된 채 등락을 반복하면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 투자처로 배당 투자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상장지수 펀드 ETF나 상장지수 증권 ETF는 물론 채권까지 월배당 월지급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 뭐 조심을 해야 되죠. 최근에 이제 가장 고배당 주식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통신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통신주 대추가가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지난 1일 월배당 ETF ETF를 잇따라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지난 1일 KB 자산 운영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KB 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 ETF를 월배당 상품으로 전환했다. 월배당 상품으로 전환을 했네요. 분배금 지급 방식을 기존 연 1회에서 월지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달 미래세 운영도 기존의 운영 중인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C,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등 4개 상품을 월배당으로 변경했네요. 이 운영사는 매달 배당금을 주는 Target Income Fund인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도 최근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약 한 달 사이에 월배당형 ETF만 6개가 생긴 셈입니다. 월배당 ETF는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상품인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월배당을 하는 ETF가 있다는 거. 지난 6월 신한자산 운영이 소울 미국 S&P500을 국내 최초로 상장을 하면서 관련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월배당 ETF는 편입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 등이 매달 나오는 게 특징이다. 매달 현금 창출이 가능해서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은퇴자 또는 현금 비중을 늘려서 증시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인데 소울 미국 S&P500은 지난달 처음으로 월배당금 지급을 시작해서 두 차례 지급을 마쳤고요. 지난 1일 기준 주당 분배금은 13원, 주당 분배율은 0.12%네요.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매달 12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0.12%는 10억 원을 투자하면 월 120만 원. 1억 기준으로 월 12만 원이면 12, 12 곱하면 144만 원이 되나요? 144만 원이면 1.44%는 월배당을 주긴 주는데 이자율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월배당을 시작하지 않은 ETF는 과거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월분배금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쭉 밑에 있는데 미래셋 운영에 따르면 타이거 200 커버드 콜 5% OTM과 ATM의 3년간 평균 배당 수익률은 각각 연 8%, 연 4%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간 평균 수익률이고 수익률이 과거 3년간 어땠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떨 건가가 중요한 건데 KB 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 콜 ATM도 작년 배당 수익률은 연간 3.0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커버드 콜하고 OTM, ATM 이거는 이제 Out of the money, 그리고 At the money, ITM은 In the money 이는 이제 콜옵션, 푸드옵션, 옵션 용어인데요.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거의 한 30분은 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상품이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 상품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신한자상 운용에서 할 때 이런 비슷한 상품을 거의 업계 최초로 만들어서 한 1천억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ETN 중에는 지금 삼성 KRX 리츠 탑10 월배당 ETN을 주목할 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첫 배당을 시작하며 예상 배당 수익률은 연 4.5% 수준이다. 예상 배당 수익률입니다. 안정성을 노린다면 월이자 채권 보다 높은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월이자 지급 채권을 주목할 만하구요. 이 채권은 발행시 이자 분배 주기가 월 단위로 정해진 채권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들은 안정성이 예상만큼이나 높다. 기업 실적에 따라 분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ETF와는 달리 이 기업 실적에 따라서 분배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ETF와는 달리 채권이자 지급액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월이자 지급 채권은 삼성증권이 지난달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잇따라 지금 판매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투증권이 지난달 24일부터 롯데케미칼, 엠캐피탈, 오케이캐피탈 등의 월지급식 여전채 800억 원어치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롯데케미칼의 채권 발행이율이 연 4.7%네요. 엠캐피탈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5.1%네요. 그러면 1억 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매달 39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거 보면 아까 저 위에 월지급하는 ETF 수익률 보다는 훨씬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있다고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에 관한 얘기도 좀 있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표 보시면서 월이자지급 채권 판매 나선 주요 증권사가 판매하는 그 펀드에서 펀드라든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어딘지 또 활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 표에 잘 돼 있네요. 보니까 지금 하나은행 은행체 KB정권에서 판매하는 하나은행 은행체는 4% 전후고 500억 원 규모고 신한카드 2147-2나 발행이율이 4.2%인데 이 옆에 신용등급이 있잖아요. 신용등급이 AA 플러스 그리고 롯데캐피탈 아까 M캐피탈 M캐피탈 이런 거는 신용등급이 얼마일까 제가 약간 궁금해 했었거든요. 롯데캐피탈은 신용등급이 AA 마이너스인데 M캐피탈 323-1 이런 거는 발행이율이 아까 다른 것보다 좀 높죠. 5.1% 역시 이제 신용등급이 A 마이너스입니다. 기흥증권에서 판매하는 메리츠캐피탈 같은 경우가 4.485인데 신용등급이 A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채권투자 했을 때는 신용등급을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개미를 설득 못하면 쪼개기 상장이 이제 어려워진다 라고 돼 있는데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분할자회사 상장도 까다롭게 미국은 복수상장이 한국은 복수상장이 미국과 일본보다 많아서 코스피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물적분할 시에 일반주주권익제고 방안인데요. 물적분할 시 공시를 강화를 하면서 목적과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등을 충실하게 공시를 해야 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서 반대주주들은 추진 이전 주가로 매각이 가능하게 자회사 상장 심사 강화는 모회사 주주보호 노력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고 돼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표가 나와 있는데요. 국가별 복수상장 비율입니다. 한국은 8.5%나 되고요. 일본이 6.1% 일본도 복수상장 비율이 6.1이나 되네요. 독일이 2.1 그리고 미국은 0.5%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물적분할만 하면 괜찮습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적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물적분할을 해서 이걸 재상장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앞으로 물적분할과 같은 상장기업이 일반주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물적분할과 관련한 일반주주 권리 보호 강화책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으다. 물적분할 상장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논란이 된 물적분할이 대부분 기업 공개를 통한 신규사업 자금 조달에 집중되면서 일반주주 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적되어 제기됐다. 물적분할 상장 자체도 문제죠. 문제인데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물적분할 추진 시에 투자자 보호 방안 대책을 지난 2일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물적분할 관련 공식 강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 매수구 소금 부여 이 부분을 아까 위에서 읽어드렸으니까 3중 보호 장치 도입을 통해서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가 있고요. 이번 대책은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에서 단기간 내에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마련된 것인데 금융위는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국증시 디스카운트 여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의사결정 참여권과 현재 장례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분을 취득을 했을 때 아까 비즈니스를 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 대한 권리에는 포함되어 있는 이 가치가 의사결정 참여권과 현재 장례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는 편이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자전 쪼개기 상장으로 인해서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요. 심금투에 따르면 한국의 복수 상장 비율은 8.5%로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인데요. 이정빈 연구원이 얘기를 하기를 재벌주의 경영 방식과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서 코스피에서 더블 카운팅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서 이는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복수 상장 비율이 낮은 선진국 대비 축가 수익 비율 PR과 PBR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 더블 카운팅이란 모회사와 자회사의 본질 가치는 그대로인데 상장만으로 자회사 기업 가치가 모회사에 중복 계산돼서 합산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으면요.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하이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브가 상장을 했어요. 하이브가 상장을 했는데 하이브에서 방탄소년도 한번 쏙 빼가지고 다시 물죽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쏙 빼서 알짜배기 사업을 쏙 빼서 다시 재상당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1조 시가총액이었다고 봤을 때 1조에서 하이브의 가치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9천억이라면 자회사는 9천억의 가치가 되겠지만 이 회사의 지분을 물죽분할해서 상장을 하면 보통 20%는 공개를 해야 되니까요. 엘제화학처럼 엘제앤소를 80% 들고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들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자회사의 9천억의 80% 9872에서 7200억 원어치의 가치를 이 지주회사 기존의 하이브가 7200억 그리고 자회사인 방탄소년단 BTS라는 물죽분할한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BTS는 BTS가치 9천억 그러면 지주회사도 시가총액이 7200억이고 자회사는 9천억 합치면 1조 6200억이 되잖아요. 그럼 쪼개기 전에는 1조였는데 쪼개기 전에는 1조였는데 쪼개서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100% 다 반영을 하면 모회사는 7200억에 기존에 이제 1천억 원어치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한 8천억 평가되고 BTS 자회사는 9천억에 그래서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똑같은 회사인데 쪼개다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에서 1조 7, 8천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회사 가치는 그대로 평가가 되는데 그 자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는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디스카운트가 다들 지주사의 순자산 가치의 그 자회사 지분 가치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아니 자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이렇게 높은데 뭐 그냥 간단하게 지금 LG화학이 LG엔솔로 분할 돼 있으니까 LG엔솔의 시총이 100조인데 LG화학의 시총이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분할을 해도 지분 가치 때문에 주가가 안 떨어질 거다라고 잘못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 백조라는 회사에 80% 82%나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LG화학이 43조고 LG엔솔이 110조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왜 자회사의 가치를 82%의 자회사 가치를 다 100% 왜 인정을 안 해주냐면요. LG엔솔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앞으로 벌어들 수익을 회사가 100% 다 주주한테 환원을 한다. 그런 정책을 그동안에 LG가 계속 펴왔다면 LG엔솔의 지분 가치를 LG화학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평가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장사의 평균 주주 환원율이 30%가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회사로 분리해서 따로 회사를 상장시키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30%만 모회사한테 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를 70%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받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가지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책에도 쓰고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 개선 안 하고 우리 우리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에 대해서 16%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에서 계속 이렇게 물적 분할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기존 주주들을 엿드세요 하는 거거든요. 엿드세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선이 될 거다 라고 좀 믿는 게 요즘 우리 재벌 총수 재벌 3세분들 보면 이재용 부회장님도 그렇고 정의선 회장님도 그렇고 채턴 회장님 등등 보면 굉장히 셀럽이 되고 계시잖아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계시고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면 주주가치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물적분할을 해서 성장하는 게 기존 주주들한테는 그 인식하시면서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가 두 개가 더 남아 있는데 강달러 기회잡자 K-게임 해외공략속도전 이라고 돼 있으면서 NC소프트 지금 해외인력변화부터 나오고 있는데 해외지사 직원이 작년에 620 2019년도에 623명에서 807명으로 대폭 늘렸네요. 국내 주요게임사 해외 매출 비중 저도 이게 좀 알고 싶었었는데 넷마블이 지금 1조 879억원을 해외에서 벌어뜨리면서 비중이 84%나 됩니다. 넷마블 모두의 마블부터 해가지고 넷마블의 주요게임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크래프턴이 8900억을 버는데 94% 해외에서 벌고 있고요. NC소프트는 5074억인데 36% 카카오게임자가 33% 컴퓨터스 59% 포러피스 81%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게임에서도 이제는 굉장한 달러를 벌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해외이용자 달러결제가 호재고요. 지금 1360원 하고 있으니까 그죠. 수익성위기 새 돌파구로 NC가 지금 외국인 직원을 대폭 늘리면서 불모지인 콘솔 사업에도 진출하고요. 컴퓨터스 역시 해외사업 조직을 강화한다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관련된 게임 서머너즈 워나 크로니클 등 이런 신작 출시일정도 쭉 나와있으니까요. 이 기사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항공기 정비 개조 수요 몰리는 싱가포르 인데요. 아시아 시장에 25% 점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을 지금 선점한 싱가포르 축구장 400개 규모 산단을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하고 하고 있고요. 업체 69곳이 모여서 모든 작업이 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계 23개 지역 진출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태지역 성장성이 커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산업 회복에 MRO가 활기를 뛰고 있고 물류 등 관련 산업 시너지도 커서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네요. 대형 항공사 자사 정비 위주 였고요. 정비 개조 전문 기업은 한곳에 불과 하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화물 1등이고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상당히 세계 탑 티어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MRO 시장 하고 이런 쪽이 좀 약한가 보네요. 일단 여기 표해 보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MRO 시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MRO 가 말 그대로 우리가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마 적혀 있을 것 같은데 M이 그냥 MRO 하면 M이 메인트너스 RE 리페어 수리도 해주고 유지 보수 O는 오프레이션 관리 운영을 해준다는 거죠. MRO 항공 MRO 시장이 지금 보니까 2020 년도 500억 달러 하니까 지금 거의 65조 시장 인데 2022 년 현재 910억 달러 구요 120 조 정도 시장 인데 2030 년 되면 1150 억 달러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네요. 140조 150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 상업용 항공기 보유 대수가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 MRO 기업이 루프트 한자 테크닉 AFI-KLM E&M 이라는 프랑스 회사 SR 테크닉 이라는 스위스 회사 터키 C 테크닉 이라는 터키 회사가 있구요. 아시아 태평양 에서는 헤이코 라는 홍콩 기업이 있구요. ST 엔지니어링 SIA 엔지니어링 둘 다 싱가포르 회사네요. 그리고 북미 시장 에서는 AAR 미국 델타 테크 옵스 그리고 MRO 홀딩스 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요 시장에 좀 들어가서도 좀 잘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좀 더 읽어보고 싶은데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힘차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웜의 신박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епid